근데 정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뒤로만 와요. 정문은 습기가 아니고 다리피 때문에 아예 들어갈 수도 없어요. 멀리서부터 못 봐서 이렇게 뒤로 오는 거예요. 버스기사들이 일로 오는 걸 제일 싫어해요. 정문적으로 버스 추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리 오는 거예요. 자, 우선 어디 가요? 자, 그 백악관이 이게 왕권대위기 참석했을 거예요. 그런데 조지왕시장 대통령이 천천히 주시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시작을 해요. 삽을 끄기셨다는 거예요. 열심히 만들었는데 조지왕시장 대통령은 못 들어가요. 왕권도기 위협공원으로 돌아갑니다. 그래서 본인이 시작하고도 본인은 격담 못 들어가요. 그래서 이익은 좋은 아담스 대통령부터 여기서 진무를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와이트하우스라는 날이 없었어요.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간단하게 대통령이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시대를 좀 멈추어 보다가 필요해요. 그러다가 1884년에 영국들이 침해 드렸어요.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표시를 좀 태워가지고 싶었어요. 그거를 벌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능지로 있고 덕덩에서부터 조지로 와인, 셀벨, 셀벨, 셀벨을 침해 드렸습니다. 자, 이 아일랜드 사람인 셀스 호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설계됐습니다. 이렇게 사망합니다. 이렇게 사망합니다. 이렇게 사망함으로 지어져 있고 지금 사실은 대통령 친구실이 어디서 보느냐 하면 저 앞쪽으로 있을 거예요. 오베리스트 양식이 동그러워져요. 영화에서는 아직 안쪽인데 그쪽은 멀리서 공호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남편이가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아예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치우지 않게 집을 접근을 못하는 거죠. 자, 이제 이렇게 가서 보시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기에는 사람들은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. 굉장히 벅스러워요. 그런데 이 주위의 건물에 무슨 일이 터졌다면 1,000명으로 가면이 쏟아집니다. 1,000명으로 가면이 쏟아집니다. 그 마음병으로 일단 구름이 오면 제가 얼굴이 어떤 놈인지 다 보여요. 껌질 달성 없어요. 손 집어넣고 가면이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상관없어요. 그런데 저기 앞인 분은 지금 이 천막 있죠. 그분이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. 한 번에 가서 인사도 하시고 신분에서 인사했던 자기보실을 알려드릴 겁니다.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까지 참 기위적인 대통령을 지내왔지만 그 누구도 대통령이 무료나고 동마불 도와드렸는데 잘했든 못했든 대통령이 실제로 또 8년 8년이라는 대통령이 10대 대통령이 그 다음 대통령이 10대 대통령인데 10대 대통령이 독특히 한 번을 인사를 맞지 못하고 이 순 CRM에 무슨 말을 했는데 말해서 대각관에서 사는 것과 나는 인기를 끝내고 내 고향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못했다. 어떻게 뭔가 좋은가고 좋은가고 저도 그 Watson 이런 생각이 그렇다는 인사로는 지내왔지만 사람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죽는분들을 굳이 가는 걸 원치고 명관할 수는 없다.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에 가겠다. 얼마나 소박한 생각이 없다.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느낄 바가 없죠. 이제 가셔서 단체사림 찍고 오시는데, 지금부터 저희가 갈 곳을 같이 틀어놓고 오셨어요. 그래서 제가 3시 43분인데, 한 30분 드리면 될까요? 3시 43분은 여기 오지 마시고, 여기 내리게 돼요. 거기 정확하게 시간내에 딱 오셔야 차가 오면 확확확하고. 40분까지 오시는 걸로 하세요. 네, 가시죠.